7606님. 빨래. 1302님. 빨래. 박미경씨. FTA일랜드의 넬레. 정답 넬레. 오늘 뭐... 발레 재밌지 않아요? 네? 발레요? 발레. FTA일랜드의 발레. 전 잘 모르겠네. 전에 발레파킹. 어? 하려고 그랬는데. 오늘 없네요. 아 오늘 아쉽지만. 어? 고아라씨. FTA일랜드? 뭐래? 아 아쉽습니다. 안타깝네요. 그냥. 네. 오늘은 뭔가 좀 없네요. 글자가 짧아서 그런가? 발레. 웃길 수 있는 거 있나요? 혹시? 재미있게? 발레. 1626님. FTA일랜드. 발레. 발레. 방금 생각했었는데. 아 그래요? 네. 발레.